안녕하세요. 건언택트의 로컬입니다. 유튜브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한 날 많이 찍더라구요. 한번 저희도 똑같이.. 어? 니 오늘? 나 연결날 것 같아. 버리자. 안 되겠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구하는 그라지 붙여놓고 집주의 이름이요. 렛츠고! 다시 붙여놓고 허리 좀 내려놓고 빛 Newman 입주의 이름으로 집주의 이름으로 흑들이 벨어 아 아 아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대표적인 관공서 기청 훈청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부터 장난질이 일단 일단 아 야 슬슬 오하마 준비할 수 없다 그냥 왔고 사이즈를 보는 거야 왔고 사이즈 그 도시의 대표적인 관공서에 시청이나 군청에 건물을 보면 그 도시의 재력을 알 수 있다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자는 거야 어떻게 생겼나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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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작작 굼작 아시죠 형 잘 썰어 그 옆에가 창경궁이냐 창덕궁이냐 창경궁 바로 옆에 창경궁 있지 경복궁 바로 이쪽에 대학로 가는 길에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들어가 막혔어 봐봐 광하고 나면 또 유명한 풍물시장 저희들이 또 한번 발자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요거 안되겠다 오우 한번 가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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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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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 삼각대가 너무 과해 아 그럼 저 삼각대가 있어야 좀 흔들리면 좀 방지하지 좀 고정을 하고 바다가 보고 싶다 촬영을 해보면요 이게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는 거랑 삼각대라든지 옆에 그 라인 있잖아 어차피 삼각대 말고 저 위에 라인 형이 이렇게 들고다녀도 부담스러 갈 거냐 그게 바로 내 방식이야 내 방식이야 민직 초상 패스 은신? 은신? 아 이게 인물인데 11 인물 보관해 국사로 열심히 안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어제야 사진 되게 사실적이네 사난만로 민준원 네 어 양원수? 들어봤어? 누군지? 영알못이라 역사를 역사에 또 눈물을 한 사람이 없네요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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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내 역사에 집중하며 나로선 할 수가 없다. 그는 내 진지한거. 지쳤어요 지금. 제가 뭐 한거 없는데. 그게 바로 지친거야. 캠핑하다가 지쳐서 살려주세요. 단수화물 2.5g. 100ml에 2.5g. 이 연음료는 전해질이 풍부하지만 당도 아주 풍부하다는거. 우와 철책이다. 전방에 초소발견 구인들 있냐? 명절이라 시죠? 나도 안보이네. 이런 날은 서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돌아. 순찰조가 명절에는 근무를 서는게 아니라 초소근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순찰조가 도는거지. 저기 전방은 그래도 북한 아닌가 저거. 저 산정도 북한 아닌가. 아직 멀었어요 북한은. 누가 북한 소재를 내었는가. 오른쪽에 보이는것은 북한이 아니고 경기도. 여기까진 아직 꼬래야. 아 이제 저 개성. 개성인데? 개성인데. 반대편 개성인데? 개성특급신데? 요 앞에 보이는 개성이지 저 산이. 어때요? 그런거 가까워지고요. 어 부럽네요. 근데 형 촬영만 하나보면 비박질을 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박질을 못찾을거 같아. 여기를 왠지 비박을 못할거 같아. 벌써부터 무섭잖아. 무섭다. 솔직히 무섭다. 피니스. 별빛 아몬드 땅콩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요런 종류 되게 많지. 이게 중국인들이 그렇게 엄청. 중국인대요 자주 그냥. 명동에 가보시면. 명동에. 심지어 아몬드. 전방주시. 거주자 발견. 어 이렇게. 연미정. 연미정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군인들이 막내 해병대 왔네요. 연미정에서 개성시나 한번. 봐줘야 되지 않았어? 연미정에서 가자. 어? 연미정에서 한번 가자. 여기를 왜 막는거야? 뭐? 저기. 이쪽. 주차. 저희 여기 연미정. 갈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돌아가게 지금. 네. 잘못 돌아가게 지금. 잘못 돌아가게 지금. 돌아가 많이 늘었구나. 기네. 그러게 말이야. 아우 우리. 박내동생 같은 동생들. 이거 하나 주고 싶네. 주영아 잘 지내지. 주영아 잘 지내지. 주영아 잘 지내지. 다른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개성시. 개성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컨택트입니까? 언택트입니까? 컨택트. 레디. 액션. 연미정은. 강화 십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십대경 찬지 한번 가르쳐 볼게요. 고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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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n고 köt 멀쥬가.. 멀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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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쥬의 연기 fountain.. 멀쥬가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